여러분 제가 펜 잡을 때 톤을 한번 보세요 아마 잘 유심히 보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앞으로 잡지 않아요 되게 멀리 잡는 편이에요 중간 정도 더 멀리 잡든 더 이정도 잡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알겠죠 앞으로 잡으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앞부분은 보통 다 펜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꽉 찌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게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꽉 찌게 되면은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제가 그림을 되게 오래 그리는데도 손목이나 손가락에 데미지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필 잡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되게 힘을 많이 안 주고 잡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살짝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손목하고 손가락 라인을 많이 움직이려고 많이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쓰려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얇은 선이나 이런거 쓸 때는 슬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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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펜 쓸 때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연필 쓰듯이 쓰세요 이렇게 뭐 새로운 거라고 어려워거나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재료를 보통 학생들이나 특히 그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 이 재료 부펜 와 너무 어렵다 라고 선입견도 있고 또 이제 무서움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연필이라고 생각하세요 연필 연필 쓰듯이 언제나 나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펜이다 그리고 잘못되면은 지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겁 없이 쓰시면 돼요